안녕하세요 런케이입니다 저는 딥몹에서 힙합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팝핑적인 요소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팝을 응용한 여러가지 동작들과 아이솔레이션 등을 통해서 여러가지 리드미컬하고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위주로 안무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에 오셔서 팝적인 요소들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같은 것들을 많이 배워가서 운동하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